가족이 주는 상처를 참으며 살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옛날에 멀리 있는 가족보다 가까이 사는 이웃이 더 낫다는 말이 있다. 자식들 다 키워놨더니 잘난 자식이 못난 자식을 무시하거나 잘나가는 친척이 이것저것 훈수 두면서 거들먹거린다거나 그렇게 하면 가족 간의 감정이 쌓여 언젠가는 폭발하게 된다. 특히 가족끼리는 서로의 사정과 속매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틀어지게 되면 왼수 같은 사이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의외로 가장 가까움으로 더 챙겨주고 마음을 써줘야 할 대상임에도 의외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 그건 상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평소 친밀하다고 믿고 있던 사람이 자기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듣는다면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 가족이라면 더 그렇지 않겠는가? 그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거침없는 언행 그런 것으로 상처를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만 좀 먹어라 살 좀 빼라 옆집 애들은 돈도 잘 벌어서 부모 해외여행도 보내준다더라 등등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말하는 의도를 떠나서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곤 한다. 윗사람이라는 이유로 내가 알긴 뭐라로 가만히 있어 등등 일방적으로 아래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은 짓을 수 없는 감정을 쌓이게 한다. 멀리 사는 형제는 이웃 사천보다 못한다라는 말처럼 어릴 때는 한 이불 속에서 지내던 형제들도 서로 결혼하여 독립해서 살면 남남처럼 된다. 그리고 어쩌다 명절 때 만나면 서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마음에 상처만 받는 그것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상처 주는 말은 자기 욕심이 많을 때 그런 말이 나온다. 가족 간의 상처는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 그런데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은 내가 마음을 통제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은 내가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상대방이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해도 내가 받지 않으면 된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곳곳에서 마주치게 될 어떤 위기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당당히 이겨내는 강한 멘탈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멘탈을 만드는 방법은 자기 연민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지도 말고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나이 들면 서운한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다.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받는 것은 무엇인가 기대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나이 들면 젊은 때보다 이렇게 서운한 감정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육체 근육도 약해지지만 마음 근육도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이 들면 다리 근육도 키워야 하지만 마음 근육도 키워야 한다. 몸의 힘이 몸의 근육에서 나오듯이 마음의 힘은 마음의 근육에서 나온다. 세상에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건 이미 벌어진 일이다. 그 일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옛말에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가지면 상처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가족 간의 서로 기대나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특히 자식들에게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자식들을 키우는데 행복을 느낀 것으로 족하게 살고 자식도 저마다 잘 살면 돼지라고 생각하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마음도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상대가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반응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자. 잠깐의 멈춤이 마음의 균형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반응하지 말고 상황을 객관화함으로써 내 행동을 통제할 힘이 생긴다. 똑같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툭툭 털고 일어난다. 이런 결정적인 차이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자존감에 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상처가 자신의 인생을 망치도록 놔두지 않는다. 우리는 가끔 친구의 사소한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여 그 생각으로 하루를 망친 적이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으로 허무하게 보내기엔 그만큼의 가치가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쓸데없는 생각에서 멀어져 보자.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무시하고 흘려보내면 가장 좋겠지만 감정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잘 살펴보고 판단할 필요도 있다.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고 자기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상대방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많다. 그럴 때는 당신이 지금 많이 힘들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넘기면서 살려고 노력해보자. 가족은 내 마음대로 인연을 끊을 수 없으니 상한 감정을 풀지 않고 모른 채 넘어가면 더욱 관계가 악화되기 쉬움으로 자기 감정을 알리고 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사람은 감정의 복물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한 해를 보내면서 혹시 서운한 감정으로 가족 간이나 친한 관계 중에 서로 상처 줄 말을 한 적이 있다면 모두 깔끔하게 풀고 새로운 마음으로 봄을 맞이해보자. 오늘도 시청하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